금융당국 수장 최종구, 소카 이재용 대표, 오늘도 설전을 이어갔습니다. 왜 날선 공방을 계속하는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. 손석우 기자, 먼저 최 위원장이 발언한 곳이 핀테크 행사장인 걸로 아는데, 여기가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어수선했다고요. 네, 코리아 핀테크라는 행사였고요.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, 최 위원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행사 전부터 많은 기자들, 또 카메라들이 모여들었고요. 이 때문에 행사 현장 분위기도 뭔가 좀 어수선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. 최 위원장이 사실은 기조연설이 끝나고요.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, 참관 부스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, 보시는 것처럼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지면서 행사 진행이 한동안 마비될 정도였습니다. 네, 오늘 최 위원장의 발언도 그렇고, 또 이재용 소카 대표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. 그렇습니다. 최 위원장이 일단 자신의 어제 발언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면서, 평소에 생각했던 바였다라면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고요. 이재용 대표는 또 오늘도 자신의 SNS에 최 위원장 향해서 뼈 있는 의견을 남겼죠. 또 이 두 사람이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충돌도 발생을 하면서, 논란을 더 키운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. 네, 혁신이라는 어젠다를 놓고, 민과 관의 갈등이 드러났다.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점차 많아지더라고요. 일단 두 사람의 발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최 위원장은 먼저 혁신 과정에 대해서,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패자들을 승자들이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. 여기에 대해서 이재용 대표는 혁신에는 또 승자와 패자가 없다. 사회 전체가 승자가 되는 것이고,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있을 뿐이다. 이렇게 최종구 위원장과는 생각의 차이를 드러낸 것입니다. 이 두 사람의 설전, 정부와 민간의 갈등으로 관점을 확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, IT나 핀테크 업계 등에서는 신기술이나 신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규제 완화,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는데, 그럴 때마다 정부는 애매모호한 입장만 반복한다면서 비판을 해왔고요. 반면에 정부는 또 신중하면서도 이런 사회적 타협을 간과할 수 없다라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. 이런 시각과 관점의 차이가 최종구 위원장과 이재용 대표관의 설전으로 드러났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손 기자 잘 들었습니다.